당장 내년부터 신입생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의 반발 여전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고 교수들의 사직서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 등은 UN 인권위 제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안이 깜깜합니다. 책상 위엔 두고간 청진기와 두툼한 책들만 남았습니다. 이곳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내고 떠나면서 빈 건물이 돼버렸습니다. 경상대 등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등 50여 명은 UN 인권위원회 제소에도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 인권 탄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동참했습니다. 황 변호사와 함께 제소에 참여한 또 다른 변호사는 국내 여론이 의사들에게 완전히 돌아섰다며 해외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은 국가 자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다 등의 말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의사들의 잇따른 호소가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출의사회 감사합니다.